Q. 대기중 이런 식으로 할 것 같고요. 저희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건데 이게 토요일? 이게 일요일이거든요? 처음 노래가 좋을 것 같은데? 저는.. 팬들이 앉아서 볼 때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느껴질 만한 요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정신이 긴 따고 들어요. 예를 들면, 예를 들면. 내려가도 돼요? 내려가도 돼요. 왔다 갔다 해도 되고. 공연 왔을 때 뭔가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닌 그랬을 때 진짜 얘가 신경 많이 피웠구나, 나 되게 재밌고 감동이었어 라고 느낄 수 있으면 하는 게 그만큼의 가치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드라마 생각하는지에 대해 그걸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한 끗 차이로 되게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실망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되게 그래도 오래 기다려야겠고 나 솔로 팬미팅이 처음이니까 사실 우리 블라우패 팬뿐만 아니라 내 팬들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뭘 더 해줄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아마 XX잖아 XX랑 맞아 내가 XX랑 갚아요 XX랑 거의 다 XX랑 다 X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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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X4 X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